여러분 안녕하세요. 너구리 심폐소생술사 직무중심 취업영어 전문가 시에라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걸 하고자 하냐면 영문이력서 작성 전에 영문필수서류가 과연 뭘까에 대한 이해하고요. 그리고 영문이력서 작성하실 때 꼭 아셔야 할 관련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문필수서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영문이력서? 레주메? 커버레터? 뭔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개념 정리가 있으실 건데요. 제가 그거를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문필수서류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레주메가 어떤 것이고 커버레터가 어떤 거지? 추천서가 뭐였지?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금 크게 나열을 했던 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하긴 합니다. 첫 번째 영문이력서입니다. 레주메 라고 하죠. 두 번째 커버레터 영문자소서고요. 그리고 마지막 혹시나 내가 신입이야 경력직인데 이직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에 있던 학교장 추천이나 혹은 고용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 레더 혹은 레커멘데이션 레더 이라고 하는 영문추천서 이렇게 정리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케이 아 선생님 정리해 주셨네요. 영문필수서류란 레주메, 커버레터 그리고 레퍼런스 레더 혹은 레커멘데이션 레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네요. 그런데 이걸 왜 영문이력서랑 왜 커버레터를 써야 하죠? 할까봐 갖고 왔어요. 저는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취업을 하셔야죠. 혹은 이직을 하실 겁니다. 저는요 오늘 국내 기업 취업 프로세스하고 외국계 기업 취업 프로세스를 우리가 정리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면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 영문필수서류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here we go! 국내 기업 취업 프로세스부터 먼저 한번 가보실게요. 아무래도 첫 번째 총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서류 당연히 넣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아무래도 대기업 우리 5대 기업만 해도 인적성 보죠. 그렇죠?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인적성을 봅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면접을 통해서 합격 여부가 좌우가 되죠. 오케이? 자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취업은 어떻게 나뉘냐 한번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서류부터 일단 서류 전형을 하고요. 두 번째 1차 면접을 봅니다. 근데 이때 보통 어떻게 면접이 치루어지냐면 일반적으로 국내 실무진 면접이나 혹은 아무래도 오케이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그럼 만약에 HR 매니저께서 캐나다에 계시거나 혹은 북미 지역에 계시다고 하면 화상 면접으로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1차 면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차 고용주 면접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2차 때 보통 외국계 기업은 PT 면접이나 그룹 면접을 봅니다. 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해외 취업을 이제 아 1차 2차 면접을 합격했다 하시면 3차는요. 이제 대사관 면접을 보고 출국을 하시거나 혹 외국계 기업은 합격을 하시는 경로로 이용이 됩니다. 좀 정리 좀 되셨을까요? 기억하십시오. 국내 기업 프로세스 또한 서류 전형부터 시작하고요. 외국계 기업, 취업 프로세스 또한 서류 전형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국내 기업만 먼저 쓸 건데 저는 그러면 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1강만 듣겠습니다. 하실까 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LG 상사, LG그룹, 해외사업팀, 해외영업팀, 컨텐츠기획팀, 다 지금 로컬라이제이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외로 수출을 합니다. 해외영업팀 또한 LG, 삼성, SK, 하나그룹, 대우그룹, 해외사업부와 해외영업팀에선 영업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해 되셨어요? 고로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 해외 기업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영문 이력서를 쓰시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Why not? 왜 안 써요? 쓰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조금 이제 힘이 나죠. 아, 그러면 영문 이력서 이제 써야겠네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서두에 영문 필수서류가 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영문 필수서류 외에는요, Lucky 7 기억합시다. Lucky 7, 뭐가 있는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영문 필수서류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문 이력서와 영문 자소서 필요해요. 됐죠? 자, 그리고 팁을 드릴게요. 세 번째, 이거 생각보다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영문 성적 증명서 있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준학사다, 혹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 하셔도 실제 학교에 요청을 하시면 영문 성적 증명서를 출력해 줍니다. 영어 시험 성적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영문 성적 증명서 출력해오라고 했더니 토익이랑 톱불 성적 증명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아,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셨죠? 뭐 열심히 놀았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열심히 살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성적 증명서를 영문, 국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영문으로 출력하시면 거기에 아, 만약에 어문계열이나 상경계열 전공자가 비즈니스 어드민이나 마이키링 직무 혹은 이커머스 마케팅 혹은 SEO, 애널리스트 직무로 내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 너무나 좋은 여러분들이 기능적 이력서 쓰실 때 내 스킬. 나는 실제 전공은 영어영문과 혹은 마이너메이저로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내가 영어영문을 전공했을 때 영어 PT 수업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영어 토론 수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들었다라고 증명이 되는 게 영문 성적 증명서예요. 거기서 발췌한 것을 나중에 학력란에 적으시면 더 없는 풍족한 이력서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영문 성적 증명서 들어갑니다. 필수료. 처음에 영문 이력서 자소서 했어요. 두 번째, 영문 성적 증명서요. 세 번째, 당연히 해외 출국을 하신다고 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본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카메라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메라야? 메라, 그렇죠? 메라야? 저는 지금 자기소개 동영상으로 저를 I'm marking myself, 저를 영문 이력서 하는 것을 영문 이력서를 적는 것이 아니고 영상으로 이미지화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동영상, 국내로 따지면 CJ, ENM 아시죠? 그리고 아실 겁니다. 요새 랜선 라이프나 대도서관, 벤츠 등이 자기소개 동영상, 그게 바로 자기 콘텐츠죠. 유튜브라는 미디어 업체를 이용해서 자기 콘텐츠를 파는 거, 그게 바로 자기소개 동영상이에요. 보통 UI, UX 시각 디자이너나 저와 같은 강사들이나 혹은 배두나와 같은 할리우드 배우들도요, 실제로 면접을 볼 때 자기소개 동영상을 봅니다. 그쵸? 자기소개 동영상 네 번째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학교장 추천이나 고용주로부터 추천받는다. 영문 추천서. 됐죠? 그리고 학교로 졸업했나 해서 그 기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타 증명서, 성적 증명서, 그리고 학교 졸업 증명서. 그리고 마지막, 포트폴리오. 웹 디자이너다. IT 디벨로퍼다. IT 사이언티스트 직군을 미래 직업군으로 설계했다. 당연히 어떠한 퍼포먼스, 어떠한 캡스톤 디자인을 했는지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필요하죠. 그래서 영문 필수 서류는 총, 럭키 세븐. 일곱 가지입니다. 되셨어요? 네, 적어놓으셔야 돼요. 되셨을까?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정리할게요. 선생님, 오늘 일곱 개 다 써야 하나요? 아니에요. 오늘 일곱 개 다. 제가 알려드릴 것은요, 이 강의의 특징.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려야 되는 게 제 역할이죠? 심폐소생술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문 이력서하고 영문 자소서, 이렇게 두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마치 영문 이력서하고 영문 자소서는 잼 앤 브레드. 잼하고 빵 먹으시죠? 잼 앤 브레드. 그렇죠? 또 치킨 앤, 뭐예요 여러분? 월드컵 치킨 앤, 맥주. 영문 이력서하고 영문 자소서 두 개는요, 항상 콤보, 맥주, 영문 제출.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영문 필수 서류는 원래 일곱 가지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 영문 이력서, 영문 자소서, 레쥬메, 커버 레드. Here we go. 되셨을까? 이것만 기억나면 안 돼요. 레쥬메, 커버 레드. 이 두 가지가 영문 필수 서류다. 뗄 래야 뗄 수 없는 치맥과 같은 관계이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레쥬메하고 커버 레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레쥬메는 뭐고? 레쥬메가 뭐라고? 영문 이력서래요. 되셨어요? 영문 이력서. 사실은요, 레쥬메 라는 단어가 프랑스어에서 어원이 왔어요. 그래서 레쥬메, 레쥬메, 레쥬메. 레쥬메가 나를 요약한 말이란 뜻으로 레쥬메 라고 합니다. 혹은 두 번째 뜻은요, 영어로 붕위권 지역에서는 리쥬메 이라고 읽어요. 리쥬메. 여러분들이, 이러면 제가 나이가 나오니까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하다가 내가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했어. 그러다가 졌죠? 그러면 컨티뉴 말고 리쥬메 하셔도 됩니다. 다시 시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정리해 볼게요. 레쥬메 하면 영문 이력서.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심폐소생술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입 밖으로 내볼게요. 입 근육 한번 길러 봅시다. 자, 준비되셨을까? 오케이. 자, 준비해 보시고 갑시다. 레쥬메. 레쥬메. 네, 영문 이력서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좋아요. 나를 요약한 말입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영문 이력서는요, 커버레터와 마찬가지로 자, HR 담당자가 나는 세상 끝까지 나의 온 힘을 다해 머리를 마치 3일 감지 않을 역량으로 이렇게나 열심히 썼지만 딱 18초. 18초. 여러분들의 영문 이력서는 딱 18초 안에 판가름이 나요. 합격 or 불합격. 즉, 맨 앞에 서머리 부분에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직무 중심으로. 고로 18초 안에 고용주, 아, 눈에 띄어야 한다. 그래서 나를 요약한 그러한 서면이 바로 레쥬메다. 레쥬메 되셨을까요? 네. 반드시 레쥬메하고 커버레터는 한글 파일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레쥬메한 커버레터는 어디다 쓴다? 자, 여러분 혹시 컴퓨터나 태블릿 PC가 있으시다면 잠깐 옆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켜봅시다. 아예. 아예 체험을 해보자고요. 자, 워드 파일 여세요. 워드 파일. 워드 파일. 그쵸?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사에 있는 워드 파일 꺼내주셔야 돼요. 그걸로 해야 글로벌 와이드하게 외국계 기업하고 해외 기업에 넣으실 수 있잖아요. 한글 파일 안 열립니다. 니 깨악 깨악 이렇게 뜹니다. 큰일 나요. 실수 많이 합니다. 한글 파일 안 돼요. 워드 파일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10에서 12포인트로 웬만하면 한 장 이내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네. 자, 커버레터 가 볼게요. 레주메는 요약한 거예요. 커버레터는 길게 쓴 거예요. 다시 레주메는 요약한 거. 커버레터는 레주메가 부족할까 봐. 아까 치맥이라고 그랬죠? 치킨만으로는 부족하잖아.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맥주나 사이다 드시잖아요. 그게 바로 커버레터예요. 그러니까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영문 필수 서류예요. 됐죠? 오케이. 자, 커버레터라고 하면은요. 커버. 두 가지 뜻이 있죠? 보통. 덥다와 다루다가 있습니다. 커버레터. 나를 다루는 편지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길게 풀어 쓴 글입니다. 정리할게요. 레주메는 요약본이므로 절대 주어 I를 쓸 수가 없어요. 다 뭐뭐 했음 채로 써야 합니다. I를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커버레터는요. 레주메는 요약본이라면 너의 비즈니스 서면상의 영장문 능력을 평가하겠어 라는 취지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 I를 써주셔도 됩니다. 줄글로 중문 장문으로 써주시는 편지글이 커버레터예요. 고용 줄게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레주메하고 커버레터는요. 둘이 치매 콤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마치 힙합 음악에 나오는 이런 걸 쓰면 안 되시겠죠. 네. 반드시 비즈니스 영어 단어로 써주셔야 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요. 키워드가 있어요. I 쓰세요. 쓰세요. I 그리고 10 아 10 그리고 I 하면 I를 쓰지 않는다. A 하면 아 액션 verb을 쓰는구나. 되셨어요? I A 10 아 에 10 아 에 10 I를 쓰지 않는다. 에 액션 verb을 쓴다. 액션 verb라고 인터넷 서칭을 하시면 올바르게 비즈니스 서면상에 써야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아 에 10 I를 쓰지 않는다. 액션 verb으로만 쓴다. 18초 안에 판결은 난다. 판가름 난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아 에 10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고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있죠. 구글 코리아 또 상경계열 좋아합니다. 그쵸? 휴지 브랜드 아니에요. P&G 섬유유연제 그쵸? P&G P&G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상시 채용이죠. 고로 여기에 있는 잡 디스크립션 채용 공고 게시판을 보시면 항상 이렇게 올라와요. 영문 이력서 서면을요.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이상 써라. 선생님 질문 P&G만 그러나요? 아니요. P&G만 그러지 않아요. 보통 외국계 기업은 국내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뭘까? 뭘까요? 국내랑 다른 채용 공고 방식이 있습니다. 국내는요. 보통 공채 채용이 많죠.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은 상시 채용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공채 채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계나 해외 기업은요. PO가 났을 때 테이블 홀더가 났을 때만 헤드 카운트에서 뽑습니다. 즉 상시 채용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고로 상시 채용이 떴을 때 전략적으로 정보력이 정보력 싸움이잖아요. 상시 채용 2주 안에 공고가 끝나기도 하거든요. 얼름 넬름 접수하셔서 레주메하고 커버레터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유 형식으로 제출을 하시되 그러면 선생님 저는 직접 친필로 워드 파일을 그냥 쓰지 않고 친필로 써도 되나요?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인 소프트웨어 이용하셔야 됩니다. 워드 파일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비즈니스 서면이에요. 아무리 형식이 자유로운 거지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글자체로 쓰느냐 어떠한 디자인으로 쓰느냐 앞에서 영문 필수 서류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했더라면 이제 규율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문 서한 작성 시에 기본적인 원칙 요소가 있어요. 자 쓰십시오. 자 지금 아까 컴퓨터 틀었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메라양 좋아요. 앞에 있는 메라양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메라양 워드 파일 여셨죠? 오케이? 자 제 영어름은 시에라팍이에요. 자 시에라팍을 적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적어주세요. 자 폰트를 바꿀 거예요. 글자체를요. 타임즈 뉴 로만체나 혹은 에리얼체로 바꿔주세요. 보통 타임즈 뉴 로만 에리얼 주지아 등 여러가지 글자체를 쓰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폰트는 타임즈 뉴 로만이에요. 되셨어요? 타임즈 뉴 로만 고로 어떻게 정리하고자 하면 신명조체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아무래도 한글 파일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글 문서에서 작성을 하면 신명조 고딕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에 고딕체가 없어요. 그쵸? 자 키셨죠? 워드 파일 너무 잘하고 있어요. 메라양 자 카메라양도 바꿔볼까요? 오케이 타임즈 뉴 로만 타임즈 뉴 로만 바꿨죠? 자 글자체는요 제목을 제외하고는 body 본문은요 10에서 12포인트를 권장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오케이 폰트하고 글자 크기 봤어요. 그렇다면 디자인은 선생님 자유롭게 쓰라면서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중간에 정해져 있는 양식 없이 써도 될까요? 아니죠 that's no no 아니에요. 자 보통은 얼굴을 넣지 않고요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학력도 요새 넣지 않는 것이 추세인데요. 여러분들 직접 보셨을 때 사진 넣지 않고 위에 어떠한 채용 공고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직무를 어떠한 중심으로 내가 지원을 할지에 관련된 것을 비롯해서 보통 4개에서 5개 항목으로 이렇게 얼굴을 붙이지 않는 디자인도 있고요. 보통 한상기업이라고 하면 한국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통해서 가끔 사진을 부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진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이렇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새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특히 자 여자분들 여기 집중하세요. CJ E&M이나 혹은 해외에서 웹디자이너 윅스 이러한 기업들에서 웹디자인 UI UX 시각디자인 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영업관리팀이나 삼성전자에서 여러분의 시각디자이너를 채용할 때는요 포트폴리오만으로 바로 선발합니다.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의 실제 저는 웹디자이너입니다. 라고 글로 쓰는 것보다 이미지와 글로 나를 어필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셨겠죠? 자, 마지막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단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볼게요. 아, 그쵸? 에, 10 아, 에, 10 What is 아, 에, 10? 아, 주어 I를 쓰지 않는다. 레주미와 커버려터에 또 에, 액션 벌브 쓴다. 마지막 10 18초 이내에 여러분들이 뽑힐지 안 뽑힐지 발생될 때 액션 벌브가 필요하다고 했죠? 팁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까지 즐겨주셨는데 여러분, 예일대학교 아시죠? 실제 예일대학교에 즉, 구글링 하실 때요. 액션 벌브 예일이라고 치시면 예일대학교 권고하는 예일대학교가 여러분들께 권장하는 액션 벌브 사전집이 이쁘게 나와요. 그걸 출력해 놓으셨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영문 이력서 저필할 때 자필할 때 함께 그걸 보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너무너무나 달려오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빠잉 여행 일어날 니엘대학교